오늘은 본격적으로 여름 기운이 느껴진다는 절기 소만이지만 오히려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때이른 더위는 잠시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청주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덥겠는데요. 여기에 일교차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기온 변화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위성영상 보면 하늘에 구름이 많은데요. 내일도 구름 많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줄어 시야 막도가 무척 어렵겠는데요. 운전할 때는 차간 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청주 16도, 충주와 은성 15도, 제천은 14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와 증평 27도, 제천은 25도로 낮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30도 가까이 오르며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세븐 충북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뉴스세븐 충북 마칩니다. 뉴스세븐 충북 마칩니다. 뉴스세븐 충북 마칩니다.